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의 아리입니다 제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0월의 마지막 주 할로윈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즐겨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할로윈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이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할로윈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분장을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제일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커스팜은 뭐죠? 너요 작년에 제가 왜 300 했거든요 300 예스 할로윈 하면 근데 뭐지? PG 그치 예스 잘 통한다 예스 저희는 이런 거를 쓰거든요 곧셰피와 액셰피 예스 두 가지만 있으면 너도 할로윈을 즐길 수 있다구 예스 그렇다구 하하하하 무슨 요거를 바르는데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것 같은데 응 그냥 내가 흘리고 싶은 부분 피를 칠하고 싶은 부분에 칠을 하면 되는데 응 업투유 제가 곧셰피를 한번 해보고 제제가 액셰피로 네 좋아요 이런 건 어디서 구매하는 거죠? 저는 분장머리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휴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운데이션을 칠했죠? 파데를 위에다가 자 그 다음에 곧셰피는 이런 완전 이거는 물리화식이기 때문에 갖다 얹는 느낌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걸로 여기를 까맣게 살짝 칠하면 더 상체처럼 보이지 않아요? 확실히 고체피는 이렇게 질감이 나오네 울퉁불퉁 그럼 좀 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눈에 들어가면 진짜 따가워요 나도 해볼래 쌍 눈물 이렇게 한 것도 그냥 문질러서 모양을 잡아주면 하기도 쉽고 정말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사면 효과 내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옷에 묻으면 어떡하냐 음 맞아 어때요? 어때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물엿이랑 뭐 설탕 뭐 이런 걸로 만든 거라서 입술 주변에 칠하신 분들은 이렇게 맘에 달다 그랬었어 난 옛날에 이거 셔츠에다가 피범벅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까니까 지워지던데? 아 그래? 내가 피를 한번 해줘 볼게 일로와 오 일로와 일로와 어떡해 한번만 해봐 한번만 해봐 아 한번만 해봐 뭐 입만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고 일로와 뭘 아 한번만 해봐 커피하라고 아 그냥 다 걸렸어 커피하라고 했지 아 그냥 알았으니까 아 야 나도 한번 해줄게 코에 해줄게 예쁘게 아 나도 쌍꺼피야 뭘 이렇게 줄줄 흘러 얼굴이 흘러 잘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제가 네 아무튼 요렇게 조금만 본인이 원하시는 느낌대로 하시면 뭐 이 정도는 뭐 의상도 사실 뭐 구애받지 않고 뭐 나중에 할로윈을 지길 수 있다 예스 하지만 우리는 뭐야 뭐 뭐야 과하고 진하고 세게 예스 분장용 흰색 파운데이션인데 할로윈은 피 그 다음은 드라큘라 드라큘라 그거 뭐지? 피 뽑아먹는 거? 뱀파이어 아 뱀파이어 피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드라큘라잖아요 좀비 드라큘라 뱀파이어 잠시 구멍만 해줬다 나 이렇게 생겼냐? 목까지로 이렇게 크라이데이션으로 하얀수로 할로윈하면 이 정도 해줘야지 거울 좀 아아악 하하 목청 좋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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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로 음영 같은 건 주지 않아요 이렇게 다 칠하는 거잖아 눈도 들어가 보이게 저는 황크 브라운 버건디 근데 이런 거는 막 신경 써서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냥 이렇게만 칠해도 예쁘지 않나요? 붉은 돼지 뭐 뭐 뭐 야 블랙 블랙을 이제 써야겠다 나도 펭키맨 같기도 하고 조커 같기도 하고 예쁘다 자아 도치가 뒤집어지는 예스 저는 정말 검은색만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정의 색깔은 블랙 아우 아우 블루 같은 걸로 이렇게 음영 넣어보고 싶다 진짜 상박해 보인다 어? 많이 보인다 장백해 보인다 상박.. 나 상박해 보인다고 보여 저는 계속 브라운과 회색을 살짝 섞어서 어 예쁘다 맘에 들어 예쁘다는 말 몇 번 하시나요? 근데 진짜 할로윈 때 나와서 놀면 재밌어요 구경만 해도 재밌어 근데 못 움직여 이태원에서 할로윈에 노시려면 각오를 하고 노시는 게 좋을 거 정말 여자 뱀파이어는 입술 빨갛지 않나? 검정색인가? 나의 모든 쉐딩존을 다 하늘색으로 사실 이런 할로윈 메이크업이 좀 편한 게 뭐냐면 약간 망해도 다시 수정하기가 쉬워 그리고 망해도 망한 것처럼 안 보여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응 얇은 부스로 실핏줄을 그려볼게요 리퀴드 라이너로 눈꼬이를 그린 다음에 헉 우와 징그럽다 이렇게 약간 눈 밑에 피를 먹으면 됐다 저 다음 공연 컨셉은 이렇게 해볼래요 선생님 눈물라고 예스 이제 내 대사를 지가 다 치네 갈수록 시끄러워져 야 근데 진짜 징그럽다 나는 좀 하려면 제대로 뭐 하세요 촬영 중에? 서울라이트 주님이 막창을 해놨다고 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언제 오시냐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 화이트를 바른 다음에 이 섀도우를 바르면 사실 잘 안 발려요 그러니까 이런 눈 하실 때는 눈을 비워놓고 그 맨살에다 섀도우를 칠하는 게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밀리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또 뭔가 아쉽잖아 우리 아까 했던 피를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요 다 했죠? 그러면 변신! 이렇게 해서 의상까지 저희가 체인지를 해봤는데 그냥 앤아베리인가요? 귀신! 귀신! 뭐세요? 저 태지나요 아무튼 의상까지 이렇게 체인지를 하면 좀 더 할로윈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할로윈 영상을 찍어봤고요 하지만 미리 할로윈 이게 다가 아니지 제대로 된 할로윈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돌아오는 할로윈 많이 춥다고 하니까 뭐 의상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히 잘 놓으시고요 조심히 놓으시고요 아 내가 할 말을 자꾸 다 해 아까부터 아주 가만히 있을게 이미 다 했잖아 이태원에서 우리 만나요 여기까지 예스 해피 할로윈 하나 둘 셋 짜잔 왜 안 해 해피 할로윈 어 어 어 아니 크리스마스다 아니 크리스마스다